현대오피스의 단순계수형 지폐계수기 V330 V330은 150메일 호퍼와 200메일 넉넉한 스태커 용량으로 오차없이 정확한 계수작업을 할 수 있고 지폐 이외의 용지도 계수가 가능하여 실용적입니다. 또한 LED 표시창이 있어 계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지폐 두께 조절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지폐를 호퍼 위에 비스듬히 올려놓은 후 뒤로 젖히면 자동으로 계수됩니다. 모드 버튼을 한 번 누른 후 플러스 10과 플러스 1 버튼을 이용해 계수를 원하는 매수를 입력 후 계수합니다. 계수를 시작하면 설정된 매수만큼 계수된 후 자동으로 기기가 정지됩니다. 모드 버튼을 다섯 번 눌러준 후 지폐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수됩니다. 계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기기 뒷면에 지폐 두께 조절 레버를 좌우로 돌려 두께 조절을 해줍니다. 공주 σ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